둘, 셋! Ready for you! 안녕하세요! 공헌소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정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바로바로 저희 공헌소녀의 공식 팬클럽 명이 전해졌습니다! 저희가 공헌소녀의 공식 팬카페를 통해서 팬클럽 명을 응고받고 그 중 투표를 통해서 팬클럽 명을 결정했는데요! 팬 여러분들이 직접 뽑아주시고 만들어주셨던 팬클럽 명이 뭔지 지금 바로 공개해볼까요? 네! 두구두구두구두구! 공헌소녀의 공식 팬클럽 명은 바로바로 그루입니다! 그루 하면 나무가 떠오르잖아요? 또 나무와 공헌은 뗄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하고요! 이렇듯, 저희 팬클럽 명 그루는 공헌 나무 밑에서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듯이 공헌소녀를 객혀서 묵묵히 응원하며 오랫도록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루, 단어, 참 예쁜 것 같아요! 맞아요! 단어도 예쁘고 깊은 뜻이 담겨있는 것 같아서 더 마음에 들어요! 공헌과 나무는 떼레야 떼야 할 수가 없는 사이니까 저희 공헌소녀와 우리 그루분들도 평생 동안 함께했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그루 여러분들 반가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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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클럽 명 응모부터 투표까지 함께해주신 그루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공헌소녀와 함께 그루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은 좋은 추억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둘, 셋! Waiting for you! 공헌소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그루들! 그루 생명 그루! 사랑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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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